게임 아직도 그저 놀이로만 보시나요? 인문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게임 속에 숨어있는 사회적 메시지가 보입니다. 해시태그 게임인문학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경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 이야기를 또 준비해 오셨나요? 우리가 게임 오락실 얘기 게임을 하면 주로 생각하는 게 스틱과 버튼이에요. 왼손에 스틱을 잡고 오른손으로 버튼을 누른다는데 요즘 오락실 얘기 게임을 하면 주로 생각하는 게 스틱과 버튼이에요. 이제 가보면 이런 스틱형 게임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체험형 게임이라고 하죠. 농구공을 던진다든가 뭔가 뽑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북을 치고 이런 굉장히 다채로운 컨트롤을 보여주는 게임들이 많은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게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임이 하나 있죠. 이른바 리듬 게임, 댄스 게임이라고 부르는 DDR 혹은 펌프라고 불리는 그 게임인데 오늘은 그 댄스 리듬 게임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어떻게요. 제가 좀 밟아본 여잔데 기억이 나는데요. 밟아보셨군요. 댄스 리듬 게임 그러니까 펌프나 DDR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체로 이제 2000년대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히트를 했던 게임들인데 좀 밟아보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셨을까요? 아니 제가 지난주에도 저희 오락실 얘기해서 생각났는데 학창 시절에 저희 이모가 오락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펌프 무한 연습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수준급의 실력이셨을 것 같은데요. 노력에 비해서 재능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그래도 이게 무료로 할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기가 아쉬웠던 게 1999년쯤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해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못 밟아보고 이제 2년을 보내서 매우 아쉬웠던 기억인데요. 2000년대를 뒤흔들었던 이 댄스 게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저희가 오늘 한 번 꼭 다뤄봤으면 좋겠은 아이템입니다. 펌프나 디디아 같은 게임들이 언제 처음 등장한 거예요? 대체로 2000년대라고 봐야죠. 한국에서는. 그런데 사실 리듬 게임이라는 장르 얘기를 한다면 이것도 또 역사가 나름 깊습니다. 왜냐하면 리듬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한 템포에 맞춰서 버튼을 정확히 누르면 성공이다라는 건 사실 옛날 오락실 게임에도 있었습니다. 잘 보면 갤러그 같이 뭔가를 총알로 맞춘다는 게임도 적들이 굉장히 리듬에 맞춰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내가 공격 버튼을 누르는 것도 어느 정도 리듬에 맞추는 형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리듬 자체는 디지털 게임과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리듬이란 걸 어떤 그런 공격 방어가 아니라 리듬 자체로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대략 한 1980년대부터 조금씩 등장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1983년에 멜로디 블래스터라는 게임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리듬 게임들 있죠. 기준선이 하나가 있고 뭔가 음표가 내려올 때 정확하게 걸릴 때 누른다라는 개념이 이때 처음 나오게 돼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리듬 게임이라는 이름을 달고 출시되는 게임은 한참 뒤에 1996년에 일본에서 파라파 더 래퍼라는 게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게임도 컨셉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강아지가 래퍼입니다. 그래서 랩을 하는데 랩은 또 박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강아지가 랩하는 걸 내가 버튼을 누르면서 맞춰주는 형태의 게임이 1996년에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게임을 해보신 분이 거의 없어요. 국내에는 거의 수입이 되지 않았고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듬 게임의 열풍을 만들어낸 건 1998년에 출시된 댄스 댄스 레볼루션 이른바 DDR이라고 불리는 기계입니다. 여기부터는 청취자분들이 나도 그거 알아 라고 하실 거예요. 이게 출시는 1998년에 됐지만 한국에 도입된 건 거의 1999년 초반부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히트를 전 세계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게임을 제목을 몰라도 그 멜로디가 있어요. 아이야이야 하는 그 멜로디를 얘기하시면 다 아 그 게임. 그걸 정확히 아시는데 어느 정도 히트했냐면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이 스웨덴의 디스코 그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 한 곡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한국 가요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아서 라이브를 한 적도 있었고 아무도 모르는 그룹인데 노래를 불러보니까 아 그 노래라고 전 국민이 알았던 정도로 게임의 대중문화화를 이뤄낸 굉장히 공신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한국에서 리듬게임은 언제 시작됐고 언제가 전성기였냐. 그러면 2000년대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당시에 펌프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펌프에 수록된 음악이 그 음악 차트 상위권에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잭스키스의 컴백 같은 노래는 워낙도 유명해가기도 했지만 이 펌프를 통해서 떴던 노래 중에 노바소닉의 또 다른 진심 웃기지 마라 하는 이 노래는 정말로 펌프 때문에 떴습니다. 실제로 밴드가 우리는 이 게임 때문에 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았음에도 유명해졌던 노래 중에는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노래가 있었죠. 보통은 펌프 끝판곡으로 많이 불렸는데 고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만 이 노래는 원곡이 베토벤 소나타 8번 비창 사막장을 변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베토벤 곡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요즘은 클래식 공연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 이거 펌프 그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히트를 쳤는데 이런 히트가 되게 재미있게도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닌 게 뜻밖의 남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댄스 댄스 레볼루션은 해외 게임사가 만들었지만 펌프는 수록된 곡이 다 한국 곡인 것처럼 국산 게임이에요. 그런데 이 펌프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남미 쪽으로 수출이 되면서 어마어마한 붐을 일으키게 돼요. 여기서는 처음에는 오락실로 번졌다가 어디서 크게 히트를 치게 되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동네에 있는 에어로빅 교실 같은 생활체육 공간 있죠. 거기서 강사 한 분이 나오시고 펌프 발판이 있습니다. 휴대용. 그거를 20명이 다 갖고 와요. 그래서 같은 노래를 틀고 다 같이 밟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펌프를 밟아보시면 이게 굉장히 운동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제 친구 중에도 다이어트한다고 이걸 밟은 친구가 있을 정도인데 생활체육으로 기능을 해버린 거예요. 남미에선. 그러면서 일단 한국이 게임 산업 수출액을 좀 크게 가져가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남미에서 이때부터 케이팝이 유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록된 곡이 다 한국 곡이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남미 여행을 가면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 노래를 같이 흥얼거리는 그런 장면들도 좀 볼 수 있었죠. 앞서 리듬 게임에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좀 짚어볼 수 있는 게 사회문화적 의미일 거예요. 우리가 오락실이라는 공간의 의미가 펌프 디디아를 기점으로 크게 바뀌게 되는 게 그 전까지 오락실은 여성에게 친화적인 공간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첫째는 일단 당시에는 실내 금연이라는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좁은 공간에 환기도 안 되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좀 저기는 음침하고 남자들만의 공간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99년 2000년대에 펌프라는 기기가 들어오면서 오락실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예전에는 선팅을 두껍게 해서 어두침침하게 만들었던 공간이 이제는 굉장히 투명 유리로 밝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입구에 펌프 기계가 놓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펌프를 뛰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밖에서 봐도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니까 오락실 업체들도 이걸 굳이 가려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게임이다 보니까 또 당대에 가장 유명한 노래들이 나오다 보니까 애초에 그걸 틀어놓으면 일종의 프로모션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락실 앞이 굉장히 화려해지고 뭔가 즐거운 공간이 되고 밝아지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또 아주 자기가 내면의 시간을 쓰기 위해 오락실에 갔던 사람들보다 그냥 친구랑 약속이 있는데 시간이 한 10분 남는데 한번 밟아볼까? 이런 형태의 대중화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성들이 크게 참여하기 시작을 해요. 그 이전의 게임들의 성비와 펌프 이후의 게임들의 성비를 보면 너무 확 차이가 나고 아마 아나운서께서도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매우 잘하시겠지만 그전의 오락실과 펌프를 밟을 수 있는 감각이 여성 게이머들에게는 굉장히 편안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사회에서 오락실이라는 것이 특정한 일부의 서브컬처가 아니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 가장 큰 공신이 이런 리듬게임이라고 보고 있죠. 펌프 같은 리듬게임은 고수가 되는 게 쉽지 않고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밟는 재미도 있지만 물론 또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그렇죠. 정말 춤처럼 추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에서 2년을 잇다가 나와 보니까 도저히 못 따라가겠는데 그냥 구경만 해도 좋았고 가끔 동전을 넣어보면 펌프가 굉장히 잘 돼 있었던 게 초보자가 클리어할 수 있는 곡들이 앞에 쫙 깔려 있습니다. 텔미텔미 같은 거는 오늘 처음 밟는 분도 어렵지 않게 돼 있는데 보통 동전 하나 넣으면 한 서너 곡 정도를 하게 되는데 이게 분화가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초보다라고 하면 쉬운 곡만을 쭉 플레이할 수 있고 고수는 또 숨겨진 버튼 있죠. 버튼을 밟아서 히든을 가거나 이런 또 자기 난이도에 맞춘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서 큰 흥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임 디자인에서는 격언처럼 나오는 말이 있는데 잘 된 게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고 하면 규칙이 누구나 배우기 쉬워야 하고 고수에게는 이 규칙이 어려워서 파고들어 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그런데 펌프가 딱 그렇습니다. 초보도 누구나 밟을 수 있지만 고수는 제자리에서 뱅뱅 돌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까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펌프가 갖고 있는 다양성이었다는 거죠. 소위 펌프 고수들의 기술 대단하긴 했잖아요. 발판을 정확히 밟는 것도 신기했지만 아예 그걸로 막 퍼포먼스처럼 했어요. 네. 보통은 펌프 디디아를 오래 하신 분들이 크게 고수의 계열이 나뉘게 되는데 이른바 스코어러 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정확한 타이밍에 밟아서 콤보를 이어가서 최고점을 노리는 형태를 우리가 스코어러라고 하고 이거는 세계대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에서는 지금도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역시 한국 게이머가 휩쓸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DDR이나 펌프에는 뒤에 안전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몸을 뒤로 기대서 발을 잡고 발을 안 보이게 막 움직이면서 누르시는 분들이 퍼포먼스 계열이죠. 스코어러 계열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퍼포먼스 계열이라고 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걸 보여주는데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발판을 발로 밟아야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각선으로 밟고 반대 대각선으로 밟는 걸 하나는 양발로 밟고 하나는 손으로 내려치고 이렇게 되면 되게 재밌어지는 게 뭐냐면 발판을 밟지 않는 신체 부위들은 그냥 노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게중심을 맞추거나 혹은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 이 동작들이 일종의 새로운 안무로 기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저도 기억을 해보면 2000년대에는 오락실에서 이런 펌프 DDR 대회들이 많았는데 여기 보면 퍼포먼스 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둘이 같이 펌프를 밟다가 한 사람은 화면을 밟고 이렇게 공중에서 돌아버리고 한 사람은 밑으로 들어가는 이런 퍼포먼스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유튜브에도 요즘 많아요. 특히 뉴욕 같은데 뒷골목 오락실에서 지금도 퍼포먼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스코어로와 퍼포먼스로 갈라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중에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종의 예술가로서 불릴 수 있는 지위까지도 획득할 수 있었던 거죠. 저도 진짜 신기하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그쯤 되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예술의 영역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셨을 때도 아마 느끼셨겠지만 이게 내가 게임을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느 순간에는 그냥 춤을 춘다라는 느낌을 분명히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춤을 춘다라는 거는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의미예요. 인류가 갖고 있는 예술 중에 가장 오래된 예술이 춤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일정한 리듬에 맞춰서 몸을 덩실덩실 흔들기만 해도 우리는 이거 기분이 좋구나를 알아요. 그래서 특히 아기들 보면 음악 좀 리드미컬한 게 나오면 굉장히 방방 뛰면서 춤을 추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춤의 동작을 굉장히 아름답게 뽑아내면 우리는 황홀하다라면서 예술의 경지로 감탄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딱히 뭘 배우지 않아도 춤은 예술이다라는 걸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데 정말 흥미롭게도 그래서 한번 춤을 춰보세요라고 하면 다 도망가지요. 보통은 춤을 한번 춰보세요. 판을 깔면 보통은 다 도망갑니다. 왜 그럴까요? 춤추는 거 재밌다는 거 아는데.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게 창피하거든요. 그렇죠. 판을 깔아놓고 춤을 추라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보통 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배워놓지 못하거든요. 대중의 시선이 있는 상황에선 남들에게 보여줄 만한 수준은 만들어야 되는데 난 그렇지 못해. 그래서 춤추는 게 즐겁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 꺼내지 못하는 게 이제 오랫동안 우리의 삶이었던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펌프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얘는 게임기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춤을 춰도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기계였던 거예요. 기계는 우리한테 얘기를 하죠. 리듬에 맞춰서 발판을 밟아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발판을 밟지 않는 나의 몸은 저절로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이게 발판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발판을 밟고 발판을 밟지 않는 게임을 하지 않는 신체는 춤을 춰버리게 만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자 게임을 하세요라고 기계는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춤의 즐거움을 느껴보세요라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은근슬쩍 우리를 춤의 즐거움으로 몰아갔던 게 이 리듬 게임들이었습니다. 맞아요. 발판을 밟다 보면 내가 진짜 춤을 추고 있다 내지는 나 좀 멋지지 않아? 약간 이런 희열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희열이 없었으면 투명률이 뒤쪽으로 들어갔겠죠. 기계가. 내 춤을 누가 봐도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게임을 한다는 감각으로 많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드는 데 가장 중요했던 게 버튼이 스틱으로 손으로 하는 버튼이 아니라 발로 밟는 버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죠. 이게 무게중심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특정한 신체 동작을 강제하는 발판 스위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뱅글뱅글 돌아야 밟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세박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게임이 이렇게 플레이해야 되라고 규칙을 제시했지만 규칙이 제시하지 않은 동작들은 각자 알아서 내가 좀 더 이 팔을 왼쪽으로 뻗으면 예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들은 사람들에게는 제가 저러는 건 그냥 제가 정신이 나가서가 아니라 펌프라는 게임을 하는 과정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유흥지구 한복판의 투명 오락실에서도 자연스럽게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춤추는 건 창피하다. 하지만 춤의 즐거움이 뭔지는 안다라는 많은 대중들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대중 앞에서 가장 유명한 노래에 맞춰 춤을 출 수 있게 된 거죠. 다시 말해 게임이라는 핑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술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게 2000년대의 댄스 리듬 게임이었던 거죠. 펌프가 그렇게 또 예술로 이어지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면 좀 그런 개념이 있죠. 너무 거창하다. 나에게는 어려운 개념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일상 곳곳에 보면 예술이라는 이름을 굳이 달지 않고도 우리 곁에 많이 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펌프가 가장 대표적인 대중예술의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술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생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예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예술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하고요. 다만 어느 순간부터 예술이라는 게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예술이 우리의 삶과 너무 멀어졌다. 이제는 대중들이 모르는 예술을 한다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거기서 선구적으로 뽑아낸 개념들이 어느 날은 펌프 같은 형태로 우리의 몸에 와닿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게임이라는 매체도 그래요. 결국 매체지 않습니까? 모든 매체라는 건 원본이 있어요. 예를 들어 테트리스 같은 게임도 원본은 중력이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중력을 가지고 규칙으로 바꿔낸 건데 펌프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본이 춤이었던 거죠. 그 춤 여러분 창피해서 못 추시죠. 그렇다면 저희가 게임이라는 이름 하에 덩실덩실을 만들어 드릴게요. 라는 마치 일종의 예술을 즐길 수 있는 보조도구 같은 의미로 2000년대 펌프는 우리에게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해시태그 게임인문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경혁 게임 제너레이션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